네, 찬 바람이 불며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올가에 들어 가장 쌀쌀한 날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이 더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찬 바람이 강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 조심하셔야 겠고 한편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주말에 산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서 특히 터널 출입 분할 교량 지나실 때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태백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부산이 19도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제자리에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